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주간 자율 격리할 계획이지만, 입국 예정자 가운데 1,144명만 출입 통제가 가능한 기숙사에 들어가고, 나머지 1,306명은 원룸 등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 한국 학생들이 쓰던 기숙사에 중국인 유학생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 사용자들의 반발이 우려돼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입박시설에 먼저 배포한 뒤, 이후 대형병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판명된 군산의 8번 환자의 퇴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원강대병원에 격리된 8번 환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해 내일로 예정된 최종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번 주 안에 퇴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오늘 현재 자가격리 중인 도우민은 17명으로 크게 줄었고, 중국을 방문했던 능동감시 대상자 79명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소독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전주시는 방역 살균 소독 차량을 1대에서 3대로 늘려 방역 소독 구역을 한옥마을과 버스터미널, 전주역에서 덕진공원과 동물원 등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5곳에 액상 소독제와 휴대용 분무기 10대를 지원해 상인들의 자체 소독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전북 교육청이 3년 연속 다반지 3장을 분실한 고등학교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 교육청은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1학기 1차 고사, 지난해 2학기 2차 고사 때 다반지 1장씩을 분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교육청은 학교 측의 요청에 감사를 실시했지만 도난과 고위 분실, 성적 조작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학교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고 처분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올해 안에 육상태양광과 스마트 수변 도시 매립을 시작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1구역의 경우 오는 11월 공사를 작공해 친환경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비가 1조 원인 스마트 수변 도시의 경우 오는 12월 공사를 작공해 202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길이 4.8km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오는 2022년에 작공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10에서 3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8도, 순창 6도, 장수 4도 등으로 푸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지만 평년보다는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소 푸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중국에서 2,400여 명의 유학생들이 도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잠복기가 끝나는 2주간 자율 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 문제입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작은 아파트에는 방송기기도 없어 이마저 남의 일입니다. 다단계 하천구조의 한 발전소 설비업체에서 일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두 달 넘게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쓸면서 디테일한 미장센이 돋보이는 영화 속 무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영화의 절반 이상이 전주에서 촬영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V 여대신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